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아프리카 왕달팽이 초보 집사, 줄여서 달팽이 집사인데요. 네, 오늘은 아이들한테 로메인을 좀 주려고 합니다. 로메인 상추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상추가 나와주셨습니다. 아주 빠르게 나오셨군요. 네, 여러분 이거 상추 한 종류인데요. 로메인이라고요. 우, 이파리가 아주 넙대대하죠. 어, 이거 맛있어요. 저, 그 뭐지? 그냥 여러분 쌈 싸드실 때 그냥 보통 꽃상추 이런 거, 적상추 이런 거 많이 싸드시잖아요.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제가 너무 세게 집어던졌더니 아까 되게 싱싱했는데 아, 던지면 안 됩니다, 채소는. 어쨌든 여러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달팽이들만 주지 마시고 집사님들 꼭 드셔보세요. 저는 로메인은 그냥 시저샐러드 먹을 때만 먹어봤는데 요렇게 따로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고기 요리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샐러드로만 드시지 마시고 한번 밥 먹을 때 쌈 싸서 쌈장과 함께 드셔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로메인 상추를 아이들한테 한번 줘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좀 자고 있는 시간이라서 요렇게 아이들한테 이불처럼 지금 하나씩 다 덮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도 로메인 덮고 자라, 상추 덮고 자라 그 다음에 얘 지금 까만 아이 우리 집 까만 아이 오, 얘 들러붙었네요. 그 사이에 오, 너 안 잤어? 우리 까만 아이도 이렇게 덮고 자라고 덮어줬고요. 근데 얘 곧 먹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는 1호입니다. 1호가 벌써부터 얘는 오, 너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파먹듯이 파먹고 있구나.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데칼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쪽으로 벌써 뜯어먹고 있고 지금 요기서도 집사가 말 시키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있었는데 먹다가 흐름이 끊겼네요. 요렇게 지금 1호가 까꿍 잠시 후에 1호 까꿍합니다. 여러분 잘 지켜봐주세요. 1호 까꿍! 네, 이렇게 진짜 애벌레가 나비 애벌레가 오물오물 이파리를 먹듯이 먹고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지가? 지가요?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가지 썰어서 넣어줬는데 아이들이 좀 많이 안 먹고 있어서 아, 이상하다. 그 좋아하는 가지를 얘네들 왜 안 먹어? 좀 이러고 있었는데 잎채소가 먹고 싶었나 봅니다. 달팽이들은 뭘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은 참 대답하기가 힘든 게 얘네들은 좀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호박 가지 너무 좋아하다가도 좀 먹다 보면은 질려하는 것 같고 요때 요렇게 상추 종류를 주면 잎채소를 주면 또 너무너무 좋아서 먹고 그래서 아, 우리 집행이들은 잎채소 좋아하는구나! 상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맨날 상추 사주면 또 상추를 좀 잘 안 먹게 되고 요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를 주더라도 좀 다양한 채소 그리고 채소만 줘서는 안 되고 여러가지 뭐 단백질 풍부한 그런 음식들도 줘야 되고요. 1호가 지금 요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1호의 아래턱이거든요. 이게 아래턱, 아랫입술입니다. 그래서 아래 입으로 오물오물 먹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쪽 각도에서 보면은 뒤편에서 보면은 이파리 뒤편에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1호가 괜히 1호가 아닙니다.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1호, 2호, 3호 크기 순서대로 붙었는데 이렇게 잘 먹으니까 잘 크네요. 아무튼 잘 먹고 건강하기만 해라. 약간 조금 음, 폐각이 조금 뭐 이렇게 선도 가 있고 좀 그러긴 하지만 요 정도는 큰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라면서 앞으로 더 자라는 폐각이 건강하게 자란다면은 요런 거는 이제 끝으로 가면서 그냥 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폐각 걱정은 크게 없고요. 잘 먹으니까 1호는 잘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이거 봐요. 아주 잘 먹고 있어요. 먹는데 이거 집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렇게 1호가 상추에 집중하듯이 공부에 집중하면 우리 다 공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각도를 바꿔가지고 이쪽 각도에서 또 상추 뜯어먹는 로메인 상추 먹는 1호 보시고요. 저는 로메인 상추 정말 추천입니다. 옛날에는 로메인 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다 팔고 웬만한 데서는 다 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먹기에도 좋고 팽이들 먹기에도 좋은 그런 로메인 상추 추천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